안녕하십니까. 이프랜드 제대로 활용하기 박선주입니다. 저희 테크빌 교육은 윌비스의 1억 뷰 엔작과 함께 콜라보 브랜드로 메타버스와 DX,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여러가지 마이크로 러닝 컨텐츠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메타버스 플랫폼 트랙에서는 저희가 메타버스에 관련된 아주 많이 쓰이는 트랙들 위주로 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일 먼저 시작되는 강의인 이프랜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실제 업무에 활용하실 수 있는 회의라든지 온라인 세미나 그리고 대규모 강연 등에서 이프랜드를 어떻게 잘 활용하실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실질적인 활용과 관련된 팁들을 드리기 위해서 강의를 준비했고 또 노력을 했습니다. 이후에 진행될 여러가지 과정들 이 과정들을 모두 다 수료를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마스터도 추가 인증을 받게 되실 거고요. 그리고 교육 전문가 혹은 실무 전문가라는 인증, 추가 인증 체계들도 저희가 마련을 했으니까요. 해당 체계들 잘 활용하셔서 실제 실무나 혹은 교육 전문가로 거듭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도 해드리고 여러분들께 엔잡러로서 길을 열어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열심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